우지야 주인 할머니 방에 가서 엄마랑 똑같이 생긴 주인 할머니 따님한테 아침 드세요 그래. 응. 엄마 얼굴인데. 우리 엄마 얼굴인데. 엄마 안 가? 왜 올까? 어쩜 우리 엄마 얼굴이랑 똑같습니까? 키티가 쓴다. 키티 암까? 리본만 바꿔달랬지 애초에 생긴 게 똑같습니다. 아침 드세요. 저리 안 가니? 나가서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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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. 아이고. 왜 울어 우리 강아지. 어? 왜 왜. 아줌마이가 저리 안 가니? 나가. 어서. 내한테 소리 질렀다. 뭐? 저기 우리 우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아줌마 딸 때문에 딸 생각나서 그런 거야. 응? 뚝. 어우 뚝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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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